막차 끊기자인데요. 이게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막차가 끊긴 상황에서 경찰 신고가 들어왔어요. 10대 청소년이 미성년자인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곧바로 출동을 했더니 집에 데려가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납치된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딘지 모르겠다. 긴박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차가 끊겼으면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던가 택시를 부르면 될 것 같은데 경찰을 불렀군요. 네, 경찰관이겠죠.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정황상 제가 올린 글을 읽어보니까 정황상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데려다달라고 한 곳이 그 현장에서 차로 한 40분 정도 떨어진 거리였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관 같은 경우에 다른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사건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정해진 지역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파출소 지구대로 데려갈 테니 부모님을 오시라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타일렀다고 해요. 지구대로 데려다 줄 테니까? 네, 아니면 택시를 타고 와라. 부모님께 택시비를 달라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타일렀는데 결국에 돌아온 말이 나 미성년자인데 사고 나면 책임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이거 안 된다. 부모님께 연락을 해라. 아니면 우리가 경찰서로 데려다 줄 테니 거기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했는데도 당신 이름이 뭐냐. 이렇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대요. 사태가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이름을 알려주고 알아서 돌아가라고 한 뒤에 복귀를 했더니 한 시간 뒤에 부모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부모가요? 부모는 뭐라고 했어요? 일단 저는 미안하다. 우리 애가 실수했다. 사과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나 봐요. 알고 보니까 아이가 이 시간에 밤늦게 돌아다니는데 이거 당신들이 데려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택시비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직접 오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대응을 했더니 여기 적반하장이에요. 나 민원 넣는다. 이거 인터넷에 올리겠다. 뭐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고등학생이 경찰한테 이름 물어본 것도 사실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지구대로 데려다 줄 테니까 부모님을 지구대로 오시게 해라 라고 타일렀는데 그게 굉장히 그냥 괜찮은 대응이거든요. 이게 뭐 사건이 있거나 한 게 아니면 사실 강력범죄가 연관된 게 아니면 사실 그 지역이 지켜야 되거든요. 정해진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게 참 저는 씁쓸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민원 올려도 이건 경찰이 사실 이 내용만으로 보면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